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는 새롭게 영어 완전 초보자를 위한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영어 문장 만들기 라는 컨텐츠를 여러분과 꾸준히 공유해 볼 생각이에요 첫째 기초여도 얼마든지 바로 영어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배우지 않을 이유가 없고 둘째 원래 영어는 기초라고 단어만 외우는 게 아니라 영어 문장을 만드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자 하루 5분 정말 쉽게 그동안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말을 스스로 영어 문장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여러분은 영어 문장을 만들 수 있게 되는 능력만 얻을 준비를 하시고 앞으로 저와 함께 해주시면 돼요 실은 영어를 하려면 문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건 다 아세요 근데 문제는 막상 문장을 만들려고 하면 막막하고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영어로 말을 하려 해도 문장으로 해야 하고 내가 리스닝이 되려고 해도 상대방이 말하는 문장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글로 쓸 때도 결국은 문장으로 써야 한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 제가 하는 말에 동의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문장을 만드는 것부터 꼭 배워야 해요 문장을 만드는 법을 모르는데 영어 단어들을 공부해봤자 어차피 그 단어들은 쓸 데도 없고 그리고 또 그렇게 쓸데가 없는 단어가 돼버린 우리가 외운 이 영어 단어들은 결국 우리 머릿속에서 오래 버티지도 못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는 외우고 또 외워도 자꾸 까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만약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부터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새로운 단어를 배우면 그 단어로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새로 배운 단어들이 쓸모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결국 그 단어가 우리도 모르게 장기 기억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단어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자 결론은 문장화 능력부터다 문장을 만들 줄 모르는 상태에서는 단어뿐만이 아니라 스피킹, 라이닝, 리스닝 여러분이 뭘 하시려고 해도 결국은 외우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근본적으로는 모두가 그동안 영어로 문장을 만들 수 있게 되는 능력을 원해왔던 거고 이제는 우리가 왜 문장화 학습이 선행이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도 알아요 그럼 이제 남은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효율적으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느냐인데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영어 10단어로 200문장이 넘는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단어들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우선 하다, do, 했다, did, 할 것이다, will, 그리고 할 수 있다, can 이렇게 4단어가 있고 그리고 또 너 라는 뜻의 you 라는 단어도 보이고 그리고 일을 하다 라는 뜻의 work 라는 단어도 있어요 우선 이렇게 6가지 단어가 나왔는데 누구나 하는 기본 단어들이고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다 이 단어들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문장들이 가능해지는지 잘 모르세요 그럼 한번 볼게요 우선 즉각적으로 you work, 너는 일한다 라는 문장이 가능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제 남은 단어들을 활용해 볼 건데 이렇게 주어 앞에 do만 위치해주면 do you work? 너 일하니? 라는 문장이 돼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do 대신에 주어 앞에 did를 위치해주면 did you work? 너 일했어? 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 또 같은 방식으로 will을 사용해주면 너 일할 거야? will you work? 너 일할 수 있어? can you work? 이렇게 바로 4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6하 원칙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가 만든 문장들 중에 첫 번째로 do you work? 라는 문장이 있는데 여기서 다시 문장 앞에 언제라는 뜻의 when을 위치해주면 어떻게 되죠? 네 when do you work? 너는 언제 일하니? 라는 더 자세한 질문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 6하 원칙들도 같은 자리에서 우리가 응용을 해주게 되면 where do you work? 너 어디서 일하니? how do you work? 너 어떻게 일하는데? why do you work? 너 왜 일하니?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또 다른 다양한 문장들을 손쉽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어떠세요? you work에서 when do you work? 라는 문장까지 왔는데 정말 간단하죠? do you do, will, can은 주어 앞에 위치해주면 영어로 질문이 된다 그리고 더 자세한 질문을 하고 싶다면 우리가 그렇게 만든 질문들 앞에 6하 원칙만 다시 위치해주면 된다 이따 조금 더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가 그냥 영어 단어를 아는 것보다 그 영어 단어의 위치까지 알고 있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문장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몇 문장이 가능해졌는지 볼까요? you work, 너는 일한다 한 문장 그리고 do you work, did you work, will you work, can you work? 이렇게 해서 4문장 현재 총 5문장이고 그리고 다시 do you work의 6하 원칙을 사용해주면 when do you work, where do you work? 이런 식으로 가면 6하 원칙이 6문장이니까 또 다른 6문장의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고 또 이 6하 원칙이 do you work? 라는 현재 시제의 문장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did you work, will you work, can you work? 여기에도 똑같이 사용이 되겠죠 언제 일했어? when did you work? 어디서 일했어? where did you work? 그리고 when will you work? where can you work? 이렇게 did you work의 6하 원칙을 사용해서 6문장 그리고 will you work에도 6하 원칙을 사용해서 6문장 그리고 can you work도 역시 마찬가지로 6하 원칙을 사용해주면서 6문장 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문장이 총 29문장이 됐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이 10단어로 200문장이 넘게 가능하다고 했는데 아직 29문장인 거잖아요 자 그럼 29문장에서 200문장 이상으로 가는 방법은 이어지는 다음 영상에서 공개하도록 할게요 어떻게 10단어로 200문장 이상의 영어 문장들을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이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지난 영상에서 29문장까지 만들 수 있었는지 그 방법을 먼저 다시 확인해 봐야 되는데 do, did, will, can이 있었고 그리고 6하 원칙 when, where, what, how 등 이렇게 6개 6하 원칙 단어까지 해서 총 10단어가 있었던 거고 그 단어들 중 우선 do, did, will, can을 문장의 주어 앞에 위치해 주면서 우리가 질문을 만들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한 질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더 6하 원칙을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해 주면서 최대 29문장까지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좋아요 이제 방법은 확인이 된 거니까 제가 여러분께 영어 단어 몇 개를 물어보도록 할게요 일하다는 영어로 work 간다는 영어로 go 먹는다 eat 마신다 drink 만난다 meet 자다 sleep 생각하다 think 공부하다 study 여행하다 travel 마지막으로 보다 see 자 이렇게 총 10단어가 나왔는데 제가 뭘 하려고 하는지 느낌이 오시나요? 네 지금 이 단어들은 우리말로 하면 뭐뭐 다 로 끝나는 동사들인데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이미 확인해 봤지만 이 work라는 동사 하나로 29문장을 만들 수 있었으니까 동사 10개만 알아도 290문장에 정말 다양하고 많은 영어 문장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work라는 동사로 did you work? 이랬어? where did you work? 어디서 일했는데? 라는 표현이 가능하다면 work 대신 go를 사용해서 where did you go? 어디 갔었는데? 라는 문장도 만들 수 있고 또 eat을 사용해서 먹었어? did you eat? 뭐 먹었는데? what did you eat?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동사만 바꿔주면서 정말 쉽게 다양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내가 아는 단어만 잘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 수 있어도 정말 많은 영어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린 건데 실은 이 방법이 최대 문장수가 290문장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동사 10개 이상 아는 사람들은 정말 많을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만약 35개의 동사만 알아도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바로 1000문장 이상의 영어 문장들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지금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은 내가 아는 단어만으로도 1000문장 이상의 영어 문장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공식이고 그래서 새로운 영어 단어를 먼저 배우기보다는 우리가 제일 먼저 앞서서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영어 문장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거고 거기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복잡한 문법을 공부하거나 이론을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어렵게만 느껴지고 비효율적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사실은 어떤 미국 사람도 그렇게 영어를 배운 사람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보다는 먼저 단어의 위치를 배우고 또 중요한 단어들부터 배워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영어 단어들을 영어 문장의 형태로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영어로 문장 만드는 방법을 배웠는데 거기에는 또 보너스라고 하기에는 정말 큰 이점이 하나 더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디드 웰켄이나 유카 원칙처럼 바로 영어를 만드는데 중요하고 필수적인 단어부터 배울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영어 단어들이 정말 많은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단어들을 모두 다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원어민들이 평생 쓰는 단어들을 봐도 전체 영어 단어의 아주아주 일부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문장 만들기 클래스에서는 영상 하나로 적게는 수십 문장에서 또 많게는 수백 문장까지 정말 쉽게 다양한 문장들을 만들 수 있는 방법과 중요하고 효율적인 단어들까지 모아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분명히 오늘 영상이 여러분이 영어를 배우시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믿고 또 이런 효율적인 방법들이 앞으로 여러분의 시간도 많이 아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 방법이 저희 키위인이 자랑하는 특허받은 영어 학습법이에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적은 시간에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영상들을 공유할 거고 여러분은 하루에 5분만 투자하시면 돼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키위엔의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영어 문장 만들기 클래스가 돌아왔어요 지난 영상에서는 단어 10개로 쉽게 200개의 영어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조금 더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200개 이상의 의문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평소문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봐야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평소문 뿐만이 아니라 부정문까지도 한 번에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의문문에 이어 이렇게 평소문과 부정문까지 만들게 되면 또 얼마나 많은 영어 문장들을 만들 수 있게 될지 기대되는데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항상 우리가 영어로 문장을 만들 때는 영어의 구조를 아는 게 중요해요 즉 문장을 만들 때 단어의 위치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두디두부일캠과 육하원칙의 위치를 배움으로써 우리가 다양한 영어 문장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이 평소문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그것보다도 더 쉬워요 영어로 평소문은 그냥 주어, 동사, 목적어 순으로 만들어진 문장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주어, 동사, 목적어 정도로 된 짧은 문장 말고 긴 영어 문장을 만들고 싶으시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반드시 주어, 동사, 목적어만으로 된 짧은 문장을 만드는 데 먼저 집중을 해야 해요 자 그럼 저를 믿고 이 부분부터 확실히 배워보도록 할게요 만난다는 뜻의 밑을 사용해 볼 건데 나는 그를 만난다 라는 말은 영어로 I mean 힘이 되겠죠 자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형태의 평소문이 만들어졌는데 지금부터는 여기서 어떻게 더 다양한 영어 문장들을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동사에 집중을 해주세요 만난다 라는 뜻의 밑이 있어요 그리고 만났다 과거는 met 만날 거다 미래는 will meet 그리고 만날 수 있다 can meet까지 네 이렇게 시제별로 다양한 동사들이 만들어진 상태인데 그럼 이제 이렇게만 해준 문장들이 되거든요 어떠세요? 나는 그를 만난다 I meet him 나는 그를 만났다 I met him 나는 그를 만날 것이다 I will meet him 그리고 나는 그를 만날 수 있다 I can meet him 네 이렇게 네 문장 모두 주어와 목적어는 바뀌지 않고 동사만 바뀌면서 다양한 평소문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meet, met, will meet, can meet 자 이렇게 동사만 바꿔주면 시제까지 다양한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좋아요 그럼 이번에는 영어로 부정문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역시 동사가 중요한데 우선 만난다를 만나지 않는다로 바꿔주는 게 부정문을 만드는 첫 번째 스텝이에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정을 만들어주는 do not이 밑이라는 동사 앞에 위치해 주는 거죠 자 do not meet 이렇게 영어로 만나지 않는다가 된 거고요 또 do not을 did not으로 바꿔주면 did not meet 만나지 않았다라는 과거가 돼요 그리고 미래도 역시 동일하게 will not을 사용해서 will not meet 만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주면 되고 마지막으로 만날 수 없다도 역시 cannot을 사용해서 이렇게 cannot meet 만날 수 없다를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부정문도 주어와 목적어만 채워주면 문장이 돼요 평소문과 동일하게 주어와 목적어는 변하지 않고 역시 이번에도 동사만 바뀌면서 이렇게 시제별로 다양한 부정문이 만들어진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만든 평소문과 부정문을 한 번에 보면 이렇고요 보시는 것처럼 동사에 변화를 주면서 바로 평소문 4문장 그리고 부정문 4문장을 만들 수 있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평소문과 부정문은 동사의 변화로 모든 것이 완성된다 우리가 다양한 동사 표현에 익숙해지면 좋으니까 이번에는 한번 go를 사용해서 다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간다 go 그리고 갔다 went 갈 것이다 will go 갈 수 있다 can go 좋아요 그럼 이번에는 가지 않는다 do not go 가지 않았다 did not go 가지 않을 것이다 will not go 갈 수 없다 cannot go 이렇게 동사들을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바꿔주는 연습을 하면 우리가 문장을 만들 때 훨씬 더 쉽고 빠르게 문장들을 만들 수 있어요 결론은 한 동사에 8문장이 가능했으니까 동사 10개를 알면 80문장 20개를 알면 160문장 그리고 30개를 알면 240문장이 가능해요 역시 시간대비 정말 효율적이죠 앞으로도 이렇게 키위엔의 특허받은 방식으로 쉽게 문장 만드는 방법을 꾸준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우리가 만든 문장들에 한두 단어를 추가했을 때 또 어떤 문장들이 가능한지 응용 문장들을 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평성문 부정원은 정문 의문문 지난 수업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영어를 하는데 필요한 문장의 형식들을 먼저 다 배워봤어요. 그리고 이 말은 이제 여러분은 영어로 회화가 가능해질 준비가 다 끝났단 말이 되기도 해요. 영어로 대화를 하려면 대답만 할 수는 없잖아요. 평소문만 알아서는 부족하다는 얘기죠. 대답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질문도 할 수 있어야 대화가 오고 가면서 비로소 영어 회화라는 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 누가 Do you speak English? 라고 물어보면 Yes, I speak English. 라고 대답하던지 아니면 No, I don't speak English. 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대화의 일부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듯이 평소문부정문 의문문이 다 되어야 진짜로 영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린 이렇게 스스로 영어 문장을 만드는 데 있어 제일 중요한 문장의 틀을 갖췄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양한 뜻의 문장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말도 생각해보면 무엇을 한다라는 말이 있고 하고 싶다, 할 것이다, 해야만 한다, 할 수 있다 등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이 있잖아요. 지금 제가 언급한 표현들은 다 평소문인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평소문 안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문장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씩 다 배워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강조하지만 결국 단어의 위치를 알아야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want to not need to 그리고 like to를 모르는 분은 많지 않겠지만 그것보다도 결국은 이 영어 표현들의 위치를 알아서 내가 영어를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좋아요. 그럼 위치부터 먼저 확인하고 같이 문장을 만들어보도록 할까요? want to, need to, like to 모두 여기에 위치예요. 모두 동사 앞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단어의 위치를 알면 바로 문장으로 이어지는데 I meet, 나는 만난다 라는 기본 표현에서 무엇무엇을 하고 싶다 라는 뜻의 원투를 써주면 저는 만나고 싶어요 라는 뜻의 I want to meet 이라는 문장이 되는 거고 또 원툴 대신 need를 써주면 I need to meet, 저는 만날 필요가 있어요 라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like to를 사용해주면 I like to meet, 저는 만나는 것을 좋아요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만난다에서 만나고 싶다, 만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나는 것을 좋아한다까지 다양한 뜻의 평소문을 만들어 봤는데 이제 그럼 대표로 이 원투를 가지고 부정문과 의문문까지 다양한 여러 문장들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시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문장의 어디만 바꿔주면 된다고 했죠? 네 동사만 바꿔주면 된다고 했죠? 저는 그녀를 만나고 싶어요. I want to meet her 이라는 문장에서 저는 그녀를 만나고 싶었어요. 이렇게 과거 표현으로 바꿔주고 싶다면 이 원투라는 단어를 그 과거형인 wanted로만 바꿔주면 돼요. 저는 그녀를 만나고 싶어요. I want to meet her. 저는 그녀를 만나고 싶었어요. I wanted to meet her. 다음 부정문인데 역시 평소문에서 부정문으로 바꿔주는 방법도 문장의 다른 단어들은 다 그대로 있고 동사만 바꿔주면 되는 거였죠? 원한다, 원투를 원하지 않는다. Don't want로 바꿔주면 I don't want to meet her. 저는 그녀를 만나고 싶지 않아요. 라는 말이 되는 거고 또 돈 원투를 didn't want로 바꿔주면 I didn't want to meet her. 이라는 말이 되면서 저는 그녀를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라는 과거 시제의 문장도 만들 수 있어요. 자 이제 의무무만 남았는데 이 의무무는 만드는 방법이 조금 달랐죠? 주어동사 목적어는 그대로 있고 대신 두디드 밀켄을 주어 앞에 위치해주면서 다양한 문장들을 만들 수 있었어요. You want to meet her. 이라는 문장 앞에 두 를 위치해주면 Do you want to meet her? 당신은 그녀를 만나고 싶으신가요? 라는 말이 되는 거고 또 두만 did로 바꿔주면 Did you want to meet her? 당신은 그녀를 만나고 싶었나요? 라는 과거 시제의 문장도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두 문장 모두 또다시 육하 원칙을 사용해서 더 자세한 질문으로 바꿔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When did you want to meet her? 이라던가 Why did you want to meet her? 처럼요. 네 어떠셨나요? 오늘은 우리에게 익숙한 Want to, Need to, Like to 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문장 만드는 방법을 배워봤는데 역시 단어의 위치를 알아야 문장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Need to, Not like to도 원투와 동일한 방법으로 문장을 만들 수 있으니까 미시라는 단어 말고 내가 아는 다른 단어들을 사용해서 문장 만드는 연습을 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새롭게 문장 만드는 법을 배우시면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들을 다 활용한다면 또 얼마나 많은 문장들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항상 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하루 5분 스스로 영어 문장 만들기 수영만 클래스가 돌아왔어요. 지난 영상을 통해 영어에는 동사 앞에 위치해주는 단어들이 따로 존재하고 우리가 그 단어들을 알아야 다양한 뜻의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앞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동사 앞에 위치해주는 단어들을 어휘력 패턴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럼 오늘은 이 heft라는 어휘력 패턴을 가지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heft는 무엇을 해야만 한다는 뜻으로 일상에서 수없이 사용되는 필수 표현 중 하나예요. 가야만 한다라고 하면 heft고가 되는 거고 일해야만 한다라고 하면 heft 워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다 같이 heft와 워크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첫 번째 문장이요. 나는 이번 주말에 일을 해야 한다. I have to work this weekend. I have to work this weekend. 좋아요. 역시 워크라는 동사 앞에 heft를 위치해주면서 문장을 완성해주면 되죠. 자 그럼 나는 어제 일을 해야 했다라는 문장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일을 해야 했다 과거이기 때문에 have의 과거형인 had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해야 했다는 had to work가 되는 거고 문장을 완성하면 I had to work yesterday. 가 되는 거죠. 자 해야 한다. have to. 해야 했다. had to. 자 그럼 이제 부정문을 만들어 볼 차례인데 우선 부정으로 가면 don't have to. 가 되는 거고 또 뜻에서 많이들 실수하시는데 무엇을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무엇을 안 해도 된다라는 뜻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 줘야 돼요.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지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 내일 일 안 해도 돼. I don't have to. work tomorrow. I don't have to work tomorrow. 그리고 또 여기서 don't를 didn't로 바꿔주면 I didn't have to work. 나 일하지 않아도 됐어. I didn't have to work. 이제 의문문을 만들어 볼 차례인데 그럼 이번에는 제가 우리말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영어로 말해보세요. 첫 번째 문장이요. 너 일해야 돼? 네. Do you have to work? 그럼 일해야 했어는요? 네. Did you have to work? 그래서 너 지난 주말에 일해야 했니? 라고 물어보면 Did you have to work last weekend? 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 친구가 왜 지난 주말에 일을 해야 했는지 그게 궁금하다면 6화 원칙 중 why를 사용해서 Why did you have to work? 이라고 해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have to로 부정문에서 의문문까지 다양한 문장들을 만들어 봤는데 그럼 이쯤에서 중요한 팁 하나를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가 만든 문장 중 평소문부터 다시 보면 I have to work this weekend I had to work yesterday 라는 문장이 있어요. 여기서 당연히 동사가 뭐냐고 하면 work라고 해야 맞는 말이겠지만 앞으로 저희는 have to work까지를 그냥 하나의 동사로 보도록 할게요. 자 I have to work this weekend 라는 문장의 동사는 have to work이다. 이렇게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우리가 원하는 문장을 만들 수 있고 특히 시간이 지나면서 더 어려운 문장을 만들어야 할 때는 이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have to work 그리고 have to work가 하나의 동사가 되는 거고 또 부정문에서는 don't have to work과 didn't have to work가 각각 하나의 동사가 되는 거예요. 좋아요. 그럼 여러분이 참고하실 수 있게 have to가 들어간 실용적인 문장들을 몇 개 공유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 상대방이 불필요하게 말이 많거나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까지 할 때예요. 이럴 때는 you don't have to tell me everything 나한테 다 얘기할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장은 불공평하다고 느끼거나 또는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를 때 할 수 있는 말인데요. why do I have to do that? 제가 그걸 왜 해야만 하는 거죠. I don't get it. why do I have to do that? 자 그 외에도 내가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는 상황이면 I have to wake up early tomorrow 라고 해주면 되고 또 친구가 내일 출근하는지 궁금하면 do you have to go to work tomorrow? 라고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은 have to로 다양한 표현들을 배워 봤어요. 일상에서 항상 쓸 수밖에 없는 이 필수 표현을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벌써 쓰영만 클래스 그 여섯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간단히 지금까지 배운 것을 한번 정리해 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째 영어로 다양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어휘력 패턴을 사용한다. 둘째 그리고 그 어휘력 패턴들은 동사 앞에 위치한다. 마지막 중요 포인트 셋째 어떤 어휘력 패턴을 사용하더라도 평성부정문 의무문을 만드는 그 방식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점을 이해하면 수많은 영어문장들을 쉽게 만들 수 있다. 네 앞으로도 항상 이 점을 머릿속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스스로 영어문장 만들기 오늘 영상도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배워볼 어휘력 패턴은 트라이투예요. 이 패턴은 미드나 영화를 봐도 그렇고 언제 어디서나 사용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알아두면 두구두구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요긴하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트라이투로 문장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고 중간 점검차 지금까지 배운 것들로 얼마나 많은 영어문장이 가능해진 건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트라이투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다라는 뜻이지만 맥락에 따라서는 시도하다 또는 노력하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어요. I exercise three times a week 자 이렇게 저는 일주일에 세 번 운동을 해요 라는 문장이 나왔는데 여기서 트라이투를 동사 앞에 위치해 주면 I try to exercise three times a week 이라는 문장이 돼요. I try to exercise 저 운동하려고 해요 three times a week 일주일에 세 번 그래서 I try to exercise three times a week 이라고 하면 저는 일주일에 세 번 운동을 하려고 해요 라는 말이 되는 거죠. 좋아요. 그리고 과거나 미래 시제의 문장을 만들 때는 트라이를 트라이드라는 과거나 또는 will try라는 미래 표현으로만 바꿔주면 되는데 그럼 예문을 좀 드릴게요. I try to exercise everyday but it wasn't easy I try to exercise everyday but it wasn't easy I will try to exercise at least three times a week I try to exercise everyday but it wasn't easy 라는 문장은 저는 매일 운동을 하려고 했지만 그게 쉽지 않았어요 라는 문장이고 I try to exercise at least three times a week 저는 적어도 일주일에 세 번씩 운동을 해보려고 할 거예요 라는 말이에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트라이를 트라이드로 또는 will try로 바꿔주면 과거나 미래 시제의 문장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문장에 들어간 패턴까지를 하나의 동사로 생각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라이 투 엑셀사이즈를 하나의 동사로 보는 거고 과거 같은 경우에는 트라이드 투 엑셀사이즈를 그리고 또 미래의 경우 will try to 엑셀사이즈를 하나의 단어로 봐주는 거죠. 자 그럼 몇 가지 문장을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don't try to make an excuse don't try to make an excuse 핑계되려고 하지마 라는 문장으로 don't try to는 뭐뭐 하려고 하지마 라는 뜻이에요. 물론 많은 분들이 excuse라고 하면 실례합니다. excuse me 라고 할 때 그 excuse가 생각나겠지만 이 excuse라는 단어는 핑계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make an excuse는 핑계를 대다 라는 뜻이고 핑계되려고 하지만 don't try to make an excuse 가 되는 거죠. don't try to teach me 라고 하면 날 가르치려고 하지마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저도 알만큼 알아요. 가르치려고 하지마세요. don't try to teach me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것들을 다 하면 도대체 얼마나 또 많은 문장들이 가능해지는 건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스스로 영어 문장 만들기 클래스를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운 게 한 동사 단어로 최대 29문장까지 만들기였어요. 그리고 이 말은 우리가 동사 10개를 알면 290문장이 가능해지는 거였고요. 여기까지가 우선 우리가 수영만 첫 번째 영상과 두 번째 영상을 통해서 배운 내용이었고 또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전체적인 문장 만드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만으로도 우리가 동사를 20개 알면 580문장이 그리고 40개를 알면 1000문장이 넘는 문장을 만들 수 있었어요. 정말 시간대비 효율적으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이고 거기다 플러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다양한 문장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어휘료 패턴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want to need to like to try to have to 총 5가지의 패턴을 배웠고 이 말은 곧 이 패턴들을 배우기 전보다 5배나 많은 문장들이 가능해졌다는 말인데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장들을 만들 수 있게 된 건가요? 네, 이게 바로 내가 아는 동사만큼 그리고 내가 아는 패턴만큼 영어 문장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의 문장화 학습법인데 앞으로 배우게 될 새로운 필수 단어와 패턴들을 기대해달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영어는 동사가 들어간 문장과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으로 나뉘어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동사가 들어간 문장을 만드는 법을 배운 거고 그래서 이번 영상부터는 영어의 나머지 반인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들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은 I am tired, he is busy, we are family처럼 문장에 MR is 이렇게 비동사가 들어간 영어 문장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는 I study English처럼 동사가 들어간 문장도 있고 I am a student처럼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도 있잖아요. 자 그럼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데 먼저 이 비동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볼 거니까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비동사의 뜻은 우리말로 뭐뭐이다이고 이 비동사가 하는 일은 동사화예요. 동사가 아닌 것들을 동사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리고 비동사는 총 몇 개다? 네 원형인 b를 포함해서 B, M, R, Is 이렇게 총 4개예요. 주어가 I면 B가 M으로 바뀌어 주는 거고 주어가 히나 쉬면 이스로 바뀌어 주는 거죠. 자 좋아요. 그럼 이쯤에서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영어 초보자의 경우 많은 분들이 이 비동사의 뜻을 나는 또는 너는 이라고 할 때 이 는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비동사는 우리말로 뭐뭐이다 라는 뜻이다. 그리고 두 번째 비동사가 왜 중요하냐? 이 영어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만약 문장에 동사가 없다면 그 없는 동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비동사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다른 말로 영어 문장은 동사가 없으면 비동사가 있어야 하고 그래서 영어는 동사 아니면 비동사 둘 중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영어로 나는 피곤하다가 I tired가 아니고 I am tired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왜 I tired가 아니고 I am tired인지 그 이유를 아시면 나머지 모든 비동사가 들어가는 문장을 이해한다고 하셔도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자 우선 tired가 피곤하다가 아니라는 것부터 알아야 돼요. 보통 피곤하다 하면 tired, 바쁘다 busy, 행복하다 라고 하면 happy 라고 하시잖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tired는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인데 그렇기 때문에 뜻이 피곤하다가 아니고 피곤한이 되어야 맞는 거죠. 자 피곤하다나 피곤하니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걸 정확히 잡아주지 않으면 지금은 짧은 문장이라 별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어도 실제로는 영어 문장을 만드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는 꼴이 되면서 정작 중요하고 긴 문장이 나왔을 때 틀리게 되고 또 다 연결되어 있는 이 영어 전체에 혼란이 오게 돼요. 자 그리고 형용사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 형용사는 별게 아니라 그냥 바쁜 상태, 행복한 상태, 피곤한 상태처럼 그냥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말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뜻이 뭐뭐한으로 끝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충분해요. 별거 없어요. 동사는 뭐뭐다로 끝나고 형용사는 뭐뭐한으로 끝난다. 자 그럼 I am tired라는 비동사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볼게요. tired, 피곤한, be tired, 피곤하다. 그래서 나는 피곤하다라고 할 경우 주어 자리에 I가 오니까 비가 M으로 바뀌면서 I am tired. 자 주어 I, 동사 am tired. 그래서 나는 피곤하다가 되는 거예요. 많이들 이렇게 알고 계신데 아니에요. 자 어찌됐건 영어는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되고 또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이 비동사다. 그럼 연습해 볼게요. tired가 무슨 뜻이다? 피곤한. 그럼 be tired는 무슨 뜻이다? 피곤하다. 좋아요. 한 번 더요. 바쁘다는 영어로 뭐다? be busy. 그럼 busy는 뜻이 어떻게 된다? 네, 바쁜이라는 뜻이 된다. 그럼 이제 시제별로 다양한 평성문과 부정문을 만들어 볼게요. 우선 나는 바쁘다가 I am busy. 현재 시제고요. 근데 여기서 나는 바빴다 라는 과거 문장을 만들어주려면 비동사 M을 과거인 was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나는 바빴어는 I am busy가 아니라 I was busy가 되는 거죠. 자 이쯤에서 벌써 느낌이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중요한 건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이건 동사가 들어간 문장이건 상관없이 문장의 시제를 바꿔주려면 다 똑같이 동사만 바꿔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미래 시제 차례인데 이쯤에서 동사의 변화를 한 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바쁘다. 현재는 be busy. 바빴다. 과거는 was busy. 그리고 바쁠 거다. 미래는 will be busy. 바쁠 수 있다는 can be busy. 자 주어 없이 바쁘다라는 동사만 보면 be busy가 맞잖아요. 그래서 미래는 앞에 we를 붙여주면서 will be busy가 되는 거예요. go라는 동사 앞에 will이 붙어서 will go가 되듯이 be busy라는 동사 앞에도 동일하게 will이 붙으면서 will be busy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바빠질 것이다. I will be busy. 나는 바빠질 수 있다. I can be busy. 자 이렇게 시제별 평소문이 네 문장이 완성이 됐고요. 이제 그럼 부정문이에요. 이번에도 동사가 들어간 문장들과 크게 다를 게 없어요. 동사가 들어간 문장들은 do not으로 시작해서 did not, will not, cannot 이었다면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들은 be not으로 시작해서 was not, will not, cannot 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바쁘지 않다는 I am not busy가 되는 거고 나는 바쁘지 않았다는 I was not busy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미래 시제도 별거 없어요. 바쁠 것이다라는 미래 표현이 will be busy였으니까 부정문은 will not be busy라고만 해주면 되는 거고 can도 역시 cannot be busy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부정문도 시제별로 문장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중요한 건 역시 평소문과 부정문 모두 이렇게 동사만 바뀐다는 사실이고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결국 동사 하나로 여덟 개의 문장을 만들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뭐 정확하게 말하면 형용사를 동사로 만든 다음에 여덟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형용사도 하나당 여덟 문장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이 수영만 클래스 목표 중 하나가 우리가 이미 아는 단어들로 여러분이 문장을 만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건데 busy, tired, happy, sad, sleepy, hot, cold 이렇게 우리가 이미 익숙한 형용사만 사용해도 벌써 100문장을 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오늘은 비동사가 들어간 평소문과 부정문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비동사 의무문 편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스로의 영어 문장 만들기 수영만 시간이 돌아왔어요. 이제 우리가 영어는 동사가 들어간 문장과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으로 나뉜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 알게 된 것이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부정문은 do not 아니면 be not이란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동사가 들어간 문장은 do not eat, do not go, do not work. 이렇게 동사 앞에 do not만 붙여주면 부정이 된단 말이고 또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은 be not tired, be not busy, be not hungry 등 이렇게 be not을 사용해주면서 부정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문장에 동사가 들어갔을 때는 do not, 비동사가 들어갔을 때는 be not. 자 이것만 알면 간단히 부정문을 만들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 비동사가 들어간 의무문을 만드는 방법도 여러분과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이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은 딴 거 없이 이 비동사를 주어 앞으로만 이동해주면 바로 의무문이 돼요. 자 you are tired라는 평소문이 있죠? 그리고 이 문장은 are 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are를 그냥 주어 앞으로만 이동해주면 are you tired? 이렇게 바로 의무문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요. 평소문이 만약 그녀는 바쁘다, she is busy라는 문장이라면 이번에는 이 is라는 비동사가 주어 앞으로 이동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녀는 바쁜가요? is she busy라는 의무문이 되는 거예요. 좋아요. 그럼 이제 시제별로 의무문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렇게 시제별로 평소문들을 준비해 놓았는데 그녀는 행복하다, she is happy. 그녀는 행복했다, she was happy. 그녀는 행복할 것이다, she will be happy. 그녀는 행복할 수 있다, she can be happy. 자 이제 하나씩 의무문으로 바꿔볼게요. 그녀는 행복한가요? is she happy? 그녀는 행복했었나요? was she happy? 그녀는 행복할까요? will she be happy? 그녀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can she be happy? can she be happy? 자 이렇게 현재와 과거 시제는 비동사가 주어 앞으로 이동해주면 되고요. 미래와 can 같은 경우는 이 will과 can이 직접 주어 앞으로 위치해주는 거예요. 의무문도 우리가 보통 현재와 과거는 잘 아는데 처음에는 미래와 can에서 실수를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써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도 동사가 들어간 문장과 다르지 않게 시제별로 네 문장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이건 동사가 들어간 문장이건 우리가 의문문을 만들 때는 모든 의문문이 다 이 틀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주어가 사람이 아닌 것으로도 한번 비동사 의문문 만들기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선 시제별로 평소문을 보도록 할까요? 그것은 재미있다. it is fun. 그것은 재밌었다. it was fun. 그것은 재밌을 것이다. it will be fun. 그것은 재밌을 수 있다. it can be fun. 자 이렇게 평소문이 다 나왔죠? 그럼 이제 하나씩 의문문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현재부터요. 그거 재밌어? is it fun? 그거 재밌었어? was it fun? 자 이제 미래. 그게 재밌을까? will it be fun? 마지막으로 그게 재밌을 수 있을까? can it be fun? 좋아요. 그리고 역시 이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도 필요하다면 동사가 들어간 문장처럼 앞에 육하원칙을 사용해서 더 자세한 질문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왜 재밌어? 라고 하고 싶으면 why를 사용해서 why is it fun? 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게 왜 재밌었는데 라고 묻고 싶으면 why was it fun? 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비동사, 평소문, 부정문 그리고 의문문까지 모두 다 배워봤어요. 사실 문장에 동사가 없는 경우 비동사를 사용해 형용사를 동사로 만들어주는 단계만 추가됐을 뿐이지 그 다음부터는 동사가 들어간 문장들과 만드는 방법이 다를 게 없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드디어 동사가 들어간 문장도 만들 수 있고 비동사가 들어갈 수 있는 문장도 만들 수 있게 된 건데 당연히 그로 인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엄청난 문장수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그렇게 많은 문장들이 가능하단 말은 우리가 그만큼 다양한 문장들을 할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한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언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내가 더 할 수 있는 표현이 많아질수록 그만큼 더 소통이 가능한 거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이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 만들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그래서 수영만 다음 영상부터는 비동사가 들어간 패턴들을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o, how was the movie? It was so fun. I want to see it again. Really? That's great. Yeah, I know. You should watch it too. It's gonna be worth it. 네, 안녕하세요. 이번 수영만 시간은 A, B의 대화로 시작을 해봤어요. 일상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대화가 오고 같고 동사가 들어간 문장과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들이 적절히 사용되면서 이 대화가 완성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짧은 대화만 봐도 알 수 있겠지만 동사가 들어간 문장이나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 중 둘 중 하나만 할 수 없어도 영어로 자연스럽고 디테일한 대화는 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비동사 문장 만들기를 배우기 시작한 거고 이렇게 동사가 들어간 문장과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을 둘 다 잘 사용할 수 있게 되면 훨씬 더 깊이 있고 디테일한 영어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시작해보고 싶었어요. 그럼 이제 오늘 수업도 공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 이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들도 그에 해당하는 어휘력 패턴들이 있거든요. 말 그대로 패턴에 비동사가 들어가 있는 걸 말하는데 오늘의 그 첫 번째 패턴은 be going to예요. 이 be going to는 go가 들어갔다고 해서 가는 중이다 라는 뜻이 아니고요. 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will과 같은 미래 표현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은 will과 be going to 중 어떤 게 더 많이 쓰이는지 그게 궁금하실 텐데 둘 다 많이 사용돼요. 그럼 제가 얼른 쉽게 will과 be going to의 차이점을 설명드리고 바로 문장 만들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이 더 익숙한 이 will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이 will 같은 경우에는 그 순간의 결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흥적인 결정 또는 나의 의지를 나타낼 때 쓰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친구에게 전화해서 뭐하냐고 물었더니 장보러 마트에 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서 마침 나도 장에 가서 살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럴 때 will을 쓰는 건데 원래 계획된 게 아니라 그 순간 친구의 말을 듣고 내가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나도 너랑 갈게 라고 하면 will을 사용해서 I'll go with you 라고 하는 거예요. I'll go with you. 자 그럼 오늘 배울 be going to는 언제 쓰는 표현이냐? will과 다르게 이미 하기로 결정이 났고 그래서 무엇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아까 그 친구와 만나서 같이 장을 보고 있는데 이번 주말에 뭐 할 거냐고 물어서 이번 주는 아버지 생신이어서 부모님을 뵈러 갈 거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때는 be going to를 써서 I'm going to visit my parents this weekend 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친구가 물어보기 전부터 아버지 생신 때문에 이미 부모님을 뵈러 가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거니까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이 be going to 같은 경우에는 원어민들이 실제로 말할 때는 be going to 보다는 be 거너로 더 많이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류나 교과서 등에는 정석으로 be going to가 사용되지만 실제 대화에서는 be going to를 비거너로 많이 줄여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문장도 원래는 I'm going to visit my parents this weekend 라고 해야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I'm going to visit my parents this weekend 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학교에서 이 표현을 접했기 때문에 당연히 be going to 형태가 익숙하지만 비거너로 많이 사용된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will과 be going to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화면 위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해당 수업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be going to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방문하다는 visit. 그럼 방문할 것이다는 be going to visit. 네, be 동사 패턴도 역시 위치는 동사 앞이에요. 그래서 나는 부모님을 방문할 것이다라고 하면 I'm going to visit my parents 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동사는 뭐다? 네, 맞아요. 역시 이번에도 패턴과 동사를 그냥 한 단어로 취급을 해주면서 am going to visit이 방문할 것이다라는 하나의 동사가 되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이 문장을 부정으로 바꿔볼 건데 어떻게 하면 되죠? 네, 문장에 be가 들어가 있으니까 be not으로 부정을 만들어주면 돼요. I'm not going to visit my parents. I'm not going to visit my parents. 자 부모님을 뵈러 가지 않을 거야. I'm not going to visit my parents. 자 그리고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이 be 동사만 주어 앞으로 이동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너 부모님 뵈러 갈 거니 Are you going to visit your parents? Are you going to visit your parents? 자 어떠세요? 평소문 I'm going to visit my parents this weekend. 부정문 I'm not going to visit my parents this weekend. 의문문 Are you going to visit your parents this weekend? 유카운트 의문문 When are you going to visit your parents? When are you going to visit your parents? 자 이렇게 평소문부터 의문문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be going to 문장들도 결국은 이 비동사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비동사 문장 만드는 방법과 아주 동일해요. 이 부분이 오늘 제일 중요한 learning 포인트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오늘 be going to를 배우긴 했지만 지난 시간에 배운 비동사 문장을 먼저 낼 것으로 확실히 만들어주는 것을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문장 만드는 방법이 같은 이 be going to 문장들도 우리가 저절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어떤 특정한 뜻을 가진 문장이나 표현을 알려드리기 전에 항상 영어문장의 큰 틀을 먼저 알려드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이 훨씬 더 다양한 문장들을 혼자서 만들 수 있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기초일수록 키엠과 함께 하시면서 영어를 더 크게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스스로 영어문장 만들기 수영관 시간이 돌아왔어요. 동사와 비동사 문장이 둘 다 가능해야 디테일하고 자연스러운 영어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영상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어휘력 패턴은 be ing와 be able to에요. 기억하시죠? 모든 동사가 그랬듯이 이 be 동사가 들어간 문장들도 만드는 방법은 동일해요. 그럼 be ing부터 바로 함께 보도록 할까요? 많은 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현재 진행형으로 배워서 익숙한 이 패턴은 무엇을 하는 중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먹는 중이다 라고 하면 be eating이 되는 거고 일하는 중이다 라고 하면 be working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도 어떻게 이 문장들을 만들어야 하는지 알고 계실텐데 함께 한 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나는 일하는 중이다 라고 하면 I am working이 되는 거고 나는 집에서 일하는 중이야 라고 하면 뒤에 집에서 라는 뜻의 at home 을 붙여줘서 I am working at home 이 되는 거예요.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부정문을 만들어주면 be 나 c니까 I am not working at home 이 되는 거고 의문문은 Are you working at home? 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그럼 지금 이 문장들을 과거 시제의 문장들로 바꿔보려고 하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문장에 들어간 비동사만 M에서 was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집에서 일하는 중이었다는 I was working at home 이 되는 거고 나는 집에서 일하는 중이 아니었다는 I was not working at home 이 되는 거죠. 네 너 집에서 일하는 중이었니 또한 Were you working at home? 이 되는 거고요. 좋아요. 이렇게 be ing 문장들을 만들어 봤는데 내가 만약 육하원칙이 들어간 의문문도 만들고 싶다면 기본 의문문 앞에 육하원칙만 위치해 주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익숙한 What are you doing? 이라는 문장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하고 있어? What are you doing?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꼭 하나 알고 가셔야 하는 게 있는데 이 패턴은 절대로 be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뭐뭐 하는 중이다가 영어로 뭐냐고 물어보면 그냥 ing라고 답하시거든요. 근데 이 ing는 전혀 다른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뭐 하는 중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반드시 이 현재 진행형은 be ing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좋아요. 그럼 다음 예문을 볼게요. What are you doing tomorrow? What are you doing tomorrow? 자 이 문장을 보면 조금 헷갈리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be ing는 뭐뭐 하는 중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지금을 말하는 건데 이 문장에는 tomorrow 그러니까 내일이라는 미래를 나타낸 단어가 들어갔단 말이죠.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너는 내일 뭐 하는 중이니 라는 뜻이 되는데 이건 말이 안 되고 자연스럽게 해석을 가져가 보면 너 내일 뭐 할 거니 라는 뜻이 되어야 할 것 같단 말이에요. 자 be ing는 사실 뜻이 두 개고 그래서 무엇을 하는 중이다 라는 뜻도 있지만 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두 번째 뜻도 있어요. 그래서 what are you doing tomorrow는 너 내일 뭐 할 거야 라는 말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be ing는 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뜻의 미래 표현도 된다. 자 그럼 be able to 패턴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선 be able to는 무엇을 할 수 있다. 무엇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고 비동사가 들어간 패턴이기 때문에 부정문은 be not으로 그리고 의문문은 주어 앞에 be를 위치해 주면서 만들어주면 돼요. 자 그럼 문장을 만들어 보기 전에 be able to와 can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일단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이 be able to는 can이랑 뜻이 같아요. 그래서 I am able to swim이나 I can swim 둘 다 나는 수영을 할 수 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말을 하다 보면 갈 수 있다라는 말뿐만이 아니라 갈 수 있을 거다 라는 말처럼 무엇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표현을 해야 할 때도 있는데 이때 바로 느낌대로 will can에 같이 써서 나는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법적으로 will can은 같이 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때 I will can go 같은 문장은 안 되니까 can과 같은 be able to를 대신 사용해서 I will be able to go 로 문장을 완성해 주는 거죠.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be able to와 can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위에 링크를 또 공유해 드릴 테니까 can, be able to 둘 다 알아야 하는 이유 라는 제목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는 이제 be able to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영어와 한국어를 할 수 있어요. I'm able to speak English and Korean. I'm able to speak English and Korean. 저는 중국어를 할 수 없어요. I'm not able to speak Chinese. I'm not able to speak Chinese. 한국어 하실 수 있으신가요? Are you able to speak Korean? 영어 하실 수 있으신가요? Are you able to speak English? 네 이렇게 can 대신 be able to로도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이 원하시면 문장의 비동사만 was not where로 바꿔주면서 우리가 과거 문장들도 가져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오늘은 be able to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be able to 그리고 be going to라는 패턴까지 뜻만 다르지 같은 비동사가 들어간 패턴이기 때문에 문장을 만드는 방식은 모두 다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자 어떤 비동사 패턴이 들어갔건 이 비동사 문장들은 뜻만 다르지 만드는 구조가 모두 동일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그만큼 여러분이 이 비동사 문장의 구조를 먼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되면 앞으로 새로 배울 모든 비동사 패턴들로도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니까요. 자 영어는 이렇게 효율적으로 학습해야 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스스로 영어 문장 만들기 수영만 시간이 돌아왔어요. 이제 비동사 문장들도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는데 지금까지 비동사 기본 문장 그리고 be going to, be ing, be able to까지 배워봤어요. 그럼 오늘의 비동사 패턴이 궁금하실 텐데 오늘도 역시 두 가지 패턴을 준비했어요. 이 패턴들이 낯설긴 하지만 그래서 더 은근 알고 싶은 그런 패턴들인데 바로 be supposed와 be used to, ing라는 패턴이에요. 자 그럼 바로 문장 만들기를 시작해 볼게요. be supposed는 원래 무엇을 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뜻으로 예정이나 계획된 일을 말할 때 쓸 수도 있고 또 원래 무엇을 해야 한다 또는 무엇을 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뜻으로 의무나 허가를 나타낼 때 사용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원래 오늘은 누굴 좀 만나기로 되어 있거든이나 원래 여기 주차하시면 안 돼요 라는 표현처럼요. 그리고 이 be supposed라는 패턴은 원래 라는 표현이 포인트에요. 뜻에 원래가 들어가서 원래 무엇을 해야 한다 라는 뜻이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원래 라는 뜻을 잊어버리시고 그냥 해야만 한다 라는 뜻으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서 해야 한다는 뜻의 heft와 헷갈림이 생기는 거니까 이 부분을 꼭 유의해 주세요. 자 그럼 원래 만나기로 되어 있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되죠? 네 맞아요. be supposed to miss 되죠? 그래서 나는 원래 내일 부모님을 뵙기로 되어 있어 라고 하면 I am supposed to meet my parents tomorrow 가 되는 거예요. I am supposed to meet my parents tomorrow. 좋아요. 다음은 원래는 내가 널 도와주면 안 되는 거야 라는 뜻의 부정문을 만들어 볼게요. 원래 도와주면 안 된다. be not supposed to help. 그래서 원래 내가 널 도와주면 안 되는 거야 는 I am not supposed to help you 가 되는 거죠. I am not supposed to help you. 그 외에도 부정은 be not으로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원래 여기 주차하시면 안 돼요 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 You are not supposed to park here 이라고 하면 되고 또 그는 원래 우리와 함께 가지 않기로 되어 있다 라고 하면 He is not supposed to come with us 가 되는 거죠. He is not supposed to come with us. 자 그럼 이제 의무문을 만들어 볼 건데 여기서 재밌는 건 이 be supposed라는 패턴으로 의무문을 만들면 도대체라는 문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기분이 나쁘거나 화날 때 또는 내가 처한 상황이 막막하거나 황당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 우선 상대방이 한 말이 기분 나쁠 때는 What is that supposed to mean? 대체 무슨 의미야?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한 번 더요. 대체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이야? What's that supposed to mean?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처한 상황이 막막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럴 때는 What am I supposed to do?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 라는 표현도 가능하고 또 유카 원칙 How를 사용해서 How am I supposed to do that? 도대체 제가 그걸 어떻게 해요? 라는 문장도 만들 수 있어요. How am I supposed to do that? 좋아요. 그럼 이제 be supposed to 문장들은 충분히 알아봤으니까 오늘의 두 번째 패턴인 be used to ing로 문장들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be used to ing는 정확히 말하자면 be used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ing가 오는 거고 뜻은 무엇을 하는 것에 익숙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하는 것이 익숙하다는 be used to working이고 또 가르치는 것이 익숙하다는 be used to teaching이 되는 거죠. I am used to teaching.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익숙하니까 I am used to teaching. 나는 가르치는 것이 익숙하다가 되는 거고 또 내가 만약 저녁보다는 아침에 운동하는 것이 익숙하다면 I am used to working out in the morning I am not used to working out in the morning. 좋아요. 그럼 의문문은 오늘 여러분이 영상이 끝나고 혼자서 어떤 문장들이 가능한지 만들어 보시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be used to ing의 응용법을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는 be used 다음에 동사 ing가 오는 문장들을 알아봤는데 실은 동사 ing 대신 명사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be used 동사 ing도 되고 be used 명사도 된다는 말인데 예를 들면 이런 문장도 있어요. I am used to it. 나는 그것에 익숙하다 라는 문장인데 이 문장에는 동사 ing 대신 it. 그것이라는 뜻에 명사가 들어간 거죠. 나는 그것에 익숙하다. I am used to it. 자 오늘은 이렇게 be supposed 와 be used to ing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구요. 마지막으로 모든 비동사 문장의 뜻은 그 패턴에 따라 바뀌지만 문장을 만드는 방법은 모두 동일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러분께 엄청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하는데 이유는 오늘 준비한 내용이 try to와 try ing의 차이점 그리고 try not와 be trying to 등 정말 다양하게 쓰이는 try to의 모든 응용 패턴들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릴 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패턴들을 보면 be trying to처럼 비동사가 들어간 패턴과 try to처럼 비동사가 들어가 있지 않은 패턴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동사 문장 반 그리고 비동사 문장 반인 영어를 이번 영상 하나로 전부 복습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아직 이 두 문장이 확실하지 않거나 헷갈리시는 분들에게는 오늘 영상이 좋은 기회가 될 거니까 기대해 주시구요. 그럼 이번 수영망 클래스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try to와 try ing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try to는 우리가 수영망 시간을 통해서 이미 배웠듯이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다라는 뜻이고 이 패턴은 보통은 뭔가 쉽지 않은 그래서 어렵지만 해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느낌으로 사용되고 try ing는 한번 해봐 라는 뜻으로 비교적 가볍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을 말할 때 사용돼요. 그리고 또 특히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줄 때 많이 사용되는 패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try to는 이 문장이 좋을 것 같아요. I try to eat healthy but it was hard. I try to eat healthy but it was hard. 네 우리 모두 건강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건 알지만 그게 어렵잖아요. 보통 맛있는 음식들은 대부분 칼로리도 높고 건강에 좋은 음식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더 많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건강하게 먹어보려고 노력했는데 어렵더라고 라는 이 문장이 딱 try to에 맞는 느낌을 전달해 주는 것 같아요. I try to eat healthy but it was hard. 자 그럼 이번에는 try ing에요. 우선 아시겠지만 try ing는 try 동사 ing란 말이에요. 가끔 실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든 이 ing는 동사 뒤에만 온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try ing를 써주면 좋을 것 같은 상황을 하나 예로 드리자면 이런 상황이죠. 친구가 살이 쪄서 걱정인데 근데 또 헬스장이나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운동하고 싶지는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친구가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운동을 시작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니까 try taking a walk everyday 라고 조언해 주는 거죠. 그럼 그냥 매일 조금씩 걸어봐 라는 느낌으로 try taking a walk everyday 자 그리고 오늘은 제가 주어 없이 동사로 시작하는 예문들을 많이 드릴 건데 오늘 영상은 이렇게 주어 없이 동사로 바로 시작한 문장들은 조언이나 명령의 느낌이 난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문을 하나 더 드릴 건데 why don't you try learning english 라는 문장이에요. 친구가 더 좋은 직업을 구하고 싶다고 해서 그럼 영어를 배워보는 건 어때 라고 물어보는 거죠. why don't you try learning english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려드리고 싶은데 try to랑 try ing가 둘 다 가능한 상황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말은 뉘앙스 차이만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아까처럼 친구가 살을 빼야 하는데 고민이라고 하면 try to take a walk everyday 라고도 할 수 있고 try taking a walk everyday 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일 걷는다는 게 어렵지만 노력해보라는 뉘앙스로 말해주고 싶으면 try to를 써주면 되는 거고 또 반대로 그냥 가볍게 매일 걸어봐 라고 할 거면 try ing를 써주는 거죠. 좋아요. 그럼 이제 try not to 문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try not to는 어순 그대로 노력하다 뭐뭐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기서 간혹 not이 들어갔기 때문에 don't try to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don't try to는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라는 뜻의 try not to와는 전혀 다른 뜻이에요. 그래서 try not to sleep late 이라고 하면 늦게 자지 않으려고 노력해봐 라는 뜻이 되는 거고 또 try not to be late 이라고 하면 늦지 않으려고 노력해봐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 try not to be late 이라는 문장에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숨어 있는데 어휘록 패턴 다음에는 무조건 동사가 와줘야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애문처럼 슬립이라는 동사가 오거나 아니면 두 번째 애문처럼 late 이라는 형용사를 우선 be를 사용해서 be late 이렇게 동사를 먼저 만들어줘야 문장이 완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be trying to라는 응용 패턴인데요. 이 패턴은 그냥 쉽게 try to라는 패턴과 be ing라는 패턴을 합친 패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뜻은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가 되는데 실생활에도 자주 쓰이는 패턴이고 또 비동사가 들어간 만큼 다른 비동사가 들어간 어휘록 패턴들과 같은 방식으로 문장들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문을 a,b의 대화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면 a가 what are you doing? 뭐하고 있어? 라고 모르니까 b가 의자가 고장나서 고치려고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i'm trying to fix my chair 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 되셨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i'm trying to learn english 라는 문장으로 마무리하고 싶은데 오늘 영상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try to 응용 패턴을 알게 되시고 그래서 영어 실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정도 차이를 알고 문장을 만들 수 있다면 더 이상 기초가 아니라 중급이 되는 거니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영어가 되려면 제일 먼저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 사람들이 영어 하는 것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게 그들이 말할 때는 단어로 말하는 게 아니라 다들 문장으로 말을 하고 또 쓸 때도 문장으로 쓰기 때문이에요. 리스닝도 틀리지 않아요. 들을 때도 역시 상대방은 결국 문장들로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장들을 들을 수 있어야 결국 진짜로 상대방과 소통하면서 영어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어를 하려면 스스로 영어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필수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서 이번 수영말 시간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그동안 동사 패턴으로는 want to, need to, like to, have to, try to를 배웠고 또 비동사 패턴으로는 be ing, be going to, be able to, be supposed to 그리고 be used to, ing까지 배웠어요. 자 이 패턴들은 우리가 영어로 소통하기 위해서 필수가 되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여러분께 알려드린 거고 또 제가 직접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학교도 다니고 일도 했지만 이 패턴들만 잘 사용해도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또는 여행가서 해야 하는 영어들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영어가 필요한 분들이 스스로 영어 문장을 만들고 또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 수영말 시간도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can과 will만큼 중요한 필수 어휘력 패턴인 should와 might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영어를 배우시다 보면 can과 will은 조동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조동사가 뭐냐? 조동사도 결국에는 우리가 그동안 배워온 어휘력 패턴들과 다를 것 없이 동사 앞에 위치해주는 패턴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오늘 배우게 될 이 should와 might도 결국 조동사이기 때문에 이 will과 can이랑 뜻만 다르지 문장을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배운 패턴들로 문장을 만드는 방법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should부터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 should는 우선 기본적으로 무엇을 해야 한다 라는 뜻인데 뉘앙스가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영어책이나 사전을 찾아보면 should는 무엇을 해야 한다 라는 뜻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원어민들이 사용할 때는 누군가에게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권장이나 조언 또는 충고의 느낌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뜻이 무엇을 해야 한다 이긴 하지만 무엇을 하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 라는 뉘앙스가 있다. 자 그래서 건강을 생각해서 운동을 좀 해야 한다 라고 하려면 exercise라는 동사 앞에 should가 위치해주면서 should exercise가 되는 거고 이렇게 주어 자리에 I나 U를 위치해주면 I should exercise 나는 운동을 좀 해야 해 라는 표현이나 또는 you should exercise 너는 운동을 좀 해야 해 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내가 운동을 좀 해야 할 것 같아 I should exercise 너 운동 좀 해야 돼 You should exercise 좋아요 그럼 이제 부정문을 만들어 볼 건데 will can의 부정은 will not, cannot 이듯이 should의 부정도 should not 이에요. 친구가 내일 아침에 중요한 일이 있는데 술을 마시려고 하거나 또는 늦게 자려고 하면 you shouldn't drink tonight 오늘 밤은 마시면 안 돼 라고 하거나 you shouldn't sleep late 늦게 자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상대방에게 조언이나 충고로 무엇을 하면 안 된다 라고 할 때는 should not으로 문장을 만들어 주면 되고요. 하나 조심해야 할 게 간혹 헷갈려서 이 should not의 뜻을 무엇을 안 해도 된다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should not은 하면 안 된다 라는 뜻이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확실히 알아두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의 두 번째 패턴 might를 알아볼 차례예요. 이 might도 일단 사전에는 may의 과거라고 또 나와 있는데 오늘은 복잡한 문법이론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might는 may의 과거가 아니에요. 실제로 원어민들 사이에서는 이 might와 may가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고 또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보면 may보다 might가 더 많이 쓰이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중요한 might를 달아보기로 결정했어요. might의 뜻은 뭐뭐 할지도 모른다 또는 뭐뭐 일지도 모른다 이고 우리가 뜻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상에서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표현이에요. might도 will can이나 should처럼 문장을 만들어주면 되니까 여러분이 문장을 만드시는 것이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그래서 이번 표현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실제로 쓰이는 상황별로 나눠서 제가 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상황은 가능성을 얘기할 때에요. 말 그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또는 누가 어떤 행동을 할지도 모른다는 표현을 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예문으로는 she might come and visit us next week. she might come and visit us next week. i might order a pizza later. i might order a pizza later. it might rain today. it might rain today. 같은 문장들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might를 사용해서 어떤 조언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 라는 말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예문처럼 might와 want를 같이 사용해주면 you might want to go home and rest나 또는 you might want to take a break. 같은 문장을 완성할 수 있어요. 집에 가서 쉬어야겠는데 you might want to go home and rest. 잠깐 쉬는 게 좋겠어. you might want to take a break. you might want to take a break. 자 오늘은 이렇게 should와 might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이 패턴 하나하나가 정말 실용적인 영어 표현인 만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데 이번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배운 어휘력 패턴들은 모두 다 동사 앞에 위치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시중에는 이미 영어를 배우기 위한 여러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 수가 너무 많아 어떤 방법이 진짜 효과가 있고 또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갑자기 영어를 잘하게 된 사람이건 조금 시간은 걸렸지만 결국은 영어를 잘하게 된 사람이건 영어를 잘하게 된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비밀을 알려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누구든 영어를 잘하게 된 사람은 스스로 영어 문장을 만들 수 있었어요. 문장을 만들 수 없는데 우리가 단어들을 많이 알아봤자 어차피 그 단어들을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 수 없는 거니까 소용이 없는 거고 또 문장을 만들 줄 모르는 사람이 쉐도잉부터 접하게 돼도 결국엔 이해가 없기 때문에 외우기밖에 되지 않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영어를 배우더라도 우선 기본적으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밑바탕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효율적인 연습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스피킹이든, 리스닝이든 또는 라이딩이든 이 모든 게 다 문장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문장을 만들 수 있어야 영어 실력이 향상될 수 있는 거죠. 영어가 정말 필요하고 잘하고 싶다면 문장화 능력은 필수예요. 좋아요. 그럼 오늘은 지난 두 달간 배운 스스로 영어 문장 만들기 쓰영만 클래스에서 배운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이 한눈에 볼 수 있게 중요한 것들만 총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쓰영만 클래스를 통해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운 것이 바로 이 모든 영어 문장을 가능하게 해주는 문장의 틀이었어요.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는 어떤 공식이 필요하듯이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고 있는 이 문장의 틀이 그 어떤 영어 문장도 가능하게 해주는 영어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 안에서 그 어떤 영어 문장도 만들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럼 평성문부터 부정문 그리고 의문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도록 할게요. 평성문은 일단 주어, 동사, 목적어 순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현재, 과거, 미래 등 시제별로 평성문을 만들고 싶다면 이렇게 동사만 바꿔주면 되고 또 필요하다면 목적어와 그 뒤로 플러스 자리도 이렇게 채워주면서 내가 하고 싶은 더 디테일한 문장을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 부정문도 똑같아요. I do not work, did not work, will not work, cannot work. 이렇게 동사만 바꿔주면서 시제별로 문장을 만들어주면 돼요. 결국 평성문과 부정문은 모두 동사만 바꿔주면서 시제별로 다양한 문장들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의문문인데 의문문은 평성문, 부정문과는 달라요. 왜냐하면 의문문의 경우에는 주어와 동사는 바뀌지 않고 주어 앞에 있는 두 플러스들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do you work, did you work, will you work, can you work? 이렇게요. 그리고 내가 만약 상대방에게 더 자세한 질문을 하고 싶다면 앞에 또 다른 플러스 자리에 육하 원칙을 위치해주면서 새로운 질문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아시겠죠? 시제별로 다양한 문장을 만들 때 평성문과 부정문은 동사가 바뀌는 거고 의문문은 주어 앞에 플러스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기초 문장뿐만이 아니라 중급 그리고 고급 문장들도 결국은 다 같은 방식으로 문장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가능하면 조금 전 예문들처럼 work라는 동사 하나만으로도 평성문, 부정문, 의문문 그리고 육하 원칙 의문문까지 최대 28개의 문장을 즉각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동사 10개를 알면 바로 280문장이 가능한 거고 또 30개를 알면 단어 30개만으로도 첫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음은 수영망 클래스에서 두 번째로 중요하게 다뤄진 부분을 복습해 볼 생각인데 바로 어휘력 패턴을 활용한 문장 만들기예요. 어휘력 패턴이 왜 중요하냐? 이 어휘력 패턴은 동사 앞에 위치해주면서 문장의 뜻을 다양하게 바꿔주는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고 간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고만 알고 있으면 나는 간다 그녀는 간다 또 우리는 간다 이렇게 간다라는 표현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어휘력 패턴을 알고 있으면 이제 영어로 간다 뿐만이 아니라 갈 수 있다 갈 것이다 가고 싶다 가야만 한다 가는 중이다 등 훨씬 더 내가 할 수 있는 표현들이 다양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효과적으로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이 어휘력 패턴들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단어는 문장을 만들려고 배우는 거기 때문에 만약 문장을 만들지 모르면 큰 의미가 없다. 그럼 이제 어휘력 패턴으로 문장 만드는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우선 어휘력 패턴은 크게 동사가 들어간 패턴과 비동사가 들어간 패턴으로 나뉜다고 배웠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는 패턴들의 위치예요. 동사 패턴이건 비동사 패턴이건 상관없이 문장을 만들 때 이 패턴들의 위치는 모두가 어디다? 네 동사 앞이다. 그래서 고란 동사 앞에 원투를 위치해주면 I want to go 집에 가고 싶다는 문장이 되는 거고 have to를 위치해주면 집에 가야만 한다. 그리고 be going to를 위치해주면 집에 갈 것이다가 되는 거죠. 자 이 어휘력 패턴이 사용된 문장도 시제별로 평소문, 부정문,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은 오늘 영상 초반에 다른 방법과 동일해요. 평소문, 부정문은 동사를 그리고 의문문은 주어 앞에 플러스를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문장에 패턴 하나가 더 추가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기본 문장에서 패턴이 추가된 문장으로요. 자 오늘은 이렇게 두 달간 진행된 수영만 클래스의 중요 핵심부분들만 한 번 더 짚어드려봤고요. 다음 영상은 수영만 마지막 영상으로 영어 단어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학습하고 또 배운 단어들은 어떻게 잊어버리지 않고 장기격에 저장할 수 있는지 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테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영만 시간이 돌아왔어요. 지난 시간에는 어휘력 패턴들을 사용해 주면서 우리가 원하는 더 디테일한 문장을 만드는 방법을 얘기해 봤어요. 그리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I go home에서 I want to go home I have to go home I am going to go home I am able to go home 등 이런 문장들을 만들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느끼셨으면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영어로 긴 문장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I study English에서 I study English everyday 그리고 I study English everyday at 7 이런 식으로 문장의 뒷부분을 늘려주면서 문장을 늘려준다고 대부분 생각하세요. 물론 이것도 문장을 더 디테일하게 늘려주는 방법 중 하나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어휘력 패턴을 배우신 만큼 문장 중간에 동사 부분이 늘어나면서 문장이 길어진다는 것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요. 보시는 것처럼 문장은 어휘력 패턴과 동사를 사용해 주는 바로 이 부분에서 실은 문장에 큰 변화가 오는 거고 그래서 그만큼 더 다양한 영어 표현이 가능해지는 구간이기 때문이에요. 좋아요. 그럼 이제 영어 단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제가 수영만을 시작하면서 단어부터 공부하거나 외우지 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첫째 단어를 알아도 문장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 단어를 공부해도 그 단어를 우리가 써먹을 수 없기 때문이었고 둘째 그렇게 활용할 수 없는 단어는 어차피 공부하고 외워도 빨리 머릿속에서 다시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내가 단어 학습을 하는 방법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영어 공부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도 결과적으로는 시간 낭비가 되는 거죠. 아마 외운 단어들이 얼마 안 가 머릿속에서 너무 쉽게 사라지는 경험은 다 해보셨을 텐데 이게 다 그 단어들을 외우기만 하고 그대로 내 머릿속에 방치해놓기 때문이에요. 영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언어가 원래 우리가 어떤 새로운 단어를 접하면 그 뒤로 그 단어를 이런저런 표현에 자주 사용해 주면서 그 단어들이 자연스럽게 듣게 되면서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만약 먹는다 라는 새로운 단어를 배웠으면 그 단어를 가지고 너 점심 먹었어? 나는 이제 먹을 건데 안 먹었으면 같이 먹자 뭐 이렇게 여러 문장으로 먹는다라는 단어를 사용해 주면서 자연스럽게 그 단어가 내게 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런 건데 우리가 만약 영어 문장을 만들지 모르면 제가 방금 설명드린 방법은 사용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시면 제가 왜 단어를 외우기 전에 문장을 먼저 만들 줄 알아야 한다고 했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가 문장을 만들 수 있게 되면 새로운 단어를 배웠을 때 그 단어를 그냥 우리 머릿속에 방치해 두는 게 아니라 바로 문장을 만들어서 사용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study라는 단어를 배웠다면 이렇게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여러 패턴을 사용해서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주는 거죠. 어떠세요? 머릿속에 그냥 study라는 단어로 방치해 두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study라는 단어로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게 더 효과가 있을까요? 단어는 이렇게 문장 안에서 사용해 줘야 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해 줄수록 그 단어가 장기 기억에 저장되는 건데 여기서 좋은 점은 우리는 우리가 아는 패턴만큼 한 단어를 가지고도 다양한 문장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패턴들을 활용해 주면 그만큼 여러 영어 표현을 할 수 있어서 좋고 또 그 표현들만큼 공부한 단어가 반복돼서 좋은 거죠. 내가 어떤 새로운 단어를 알게 됐다? 그럼 바로 패턴을 사용해서 다양한 문장들을 만들어 보는 건데 이때 문장들은 쓸 필요도 없이 그냥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문장 만들기 연습도 되는 거고 또 말로 하는 거니까 시간도 글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적게 늘잖아요. 시간도 아끼면서 거기다 speaking 연습까지 되고 또 그 과정 안에서 새로운 단어는 이미 내 것이 되어 있는 효과까지 이 방법 하나로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오늘 영상을 마지막으로 스영만 시즌 1은 마무리가 되지만 이제 여러분이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니까 다시 스영만 영상을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다양한 문장들을 만들어 보면서 또 그 문장들이 내 것이 되게 이번에는 말로 연습해 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영어 문장을 만들 수 있어야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스피킹이 되기 위해서니까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연습을 통해 실력을 키워가고 계시면 저는 또다시 열심히 준비해서 그 다음 단계인 스영만 시즌 2로 여러분을 찾아뵐 생각인데요. 돌아오는 스영만 시즌 2에서는 이제 더 이상 기초가 아닌 중급 영어 그리고 그에 맞는 더 다양해진 영어 단어들과 훨씬 더 강력해진 영어 학습법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스영만 시즌 1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